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캠핑 선풍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이고엘 캠핑랜턴 선풍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캠핑 선풍기로 랜턴 기능있고 보조배터리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바람색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훌룰루 무선가습 선풍기입니다. 가습기능있는 캠핑 선풍기로 봄가을용으로 좋고 평소엔 탁상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바람색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3위는 포른 캠핑실링팬입니다. 캠핑용 실링팬으로 천장거치나 스탠드로 활용가능하고 리모컨 작동가능하며 전용 파우치 증정중입니다. 2위는 크레모아 충전식 서큘레이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캠핑 선풍기로 일반 캠핑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전용 파우치 증정중입니다. 1위는 신일전자 캠핑용 선풍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캠핑 선풍기로 바람 매우 강력하며 작동법 간단하고 본격적인 캠핑용으로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